고맙다 준영아. 엄마 아들로 와줘서. 나도. 다시 살라 그래도 이거보다 더 잘난 차줄리 없어. 자랑한다 누나. 나 죽기 싫어요! 살려주세요! 자랑 시작합시다. 신준영 씨의 버킷리스트 한 가지만.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는 거야. 나 너 좋아해. 나 너 사랑해. 야 너 조심해. 신준영 내 거야. 한 번만 더 우리 자기한테 껄덕거렸다. 병풍 뒤에서 밥솥 걸 들 수가 있어. 산책 좀 하고 올게요. 신준영. 나 몰라본 거야 지금. 한 일주일 전부터. 하루는 으라 그랬다가. 또 하루는 굳으세요 그랬다가. 뽀뽀하자 널 때릴 거지. 죽일 거다. 날 안 보여?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. 난 그때 날 보 JacksonAn 않던 일이야. 난 남 juga 좋아했어요. LOL 여 skies도 이렇게 나오죠. 국숟리스트 한 가지만. hygiene 광고 2015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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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